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2월 5일 오늘부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매연 저감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경유차량 등을 조기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한 대당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된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는데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늘어난 40만 대입니다. 34만 대 중 한 대는 저의 차량입니다. 환경부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 예를 들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희발류차, LPG 등을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줍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600만원에 70%는 42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폐차 시 차량가액의 70%, 일반과 생계형을 보면 종전에는 최대 210만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은 최대 210만원, 420만원.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의 30%를 지원해준 내용은 종전에는 최대 9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2021년도에 달라진 내용은 90만원에서 생계형은 최대 18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금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부할 예정인데요,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상한액의 종전에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이었는데, 달라지는 내용은 총중량 4.5톤 미만의 차량에 해당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매연저감장치장차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추가보조금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구매시 30%였는데, 2021년도에 달라진 내용으로는 신차구매 외 배출카스 1, 2등급 중고차량 구매시에도 30%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종전의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을 했는데, 올해 달라진 내용은 인터넷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의성 재고를 보면, 종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직접 제출을 했는데,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신청서를 제출을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이 가능했는데, 수도권 지역 외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이 가능해졌고,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대하는 것으로 편의성에 대해서도 바뀌었습니다. 이세먼지 5등급 차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우편을 받으셨을거에요. 올해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 저도 이번 이런 바뀐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공기가 깨끗해질수록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폭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